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니야, 뭐어? 소니야, 답답해.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모자가 되게 옹졸하네. 요다가 됐어요. 사람 입어도 돼. 싫어가지고. 소니야, 가자. 막상 나가면 좋을 거야, 소니야. 아유, 진아. 아유, 진아. 아이고. 아유, 진아. 아유, 귀여워. 뭐야, 이 개. 아유, 진아. 소니야, 풀 엄청 자랐지? 아유, 진아. 소니야야, 앞이 보여? 목 벗겨줄까? 어, 목 벗겨주자. 근데 이게 우비 입은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막, 소니야. 저렇게 안 앉아버린다고. 진짜. 이게 우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야! 우주! 우주! 지지! 근데 흰성이가 왜 굳었지? 흰턴이! 흰성이, 우비가 진짜 싫은가 보다.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네. 안 움직이고. 우주는 그저 살아있기에 움직일 뿐. 우주야! 아이고, 이 손들아! 저 와이어 다 삐뚤어지고 있다, 저거. 근데 왜 갑자기 비가 멎은 것 같지? 왜 우비 또 쓰고 크만 벗고 나오니까 비가 갑자기 멈춰. 다 벗겨주자, 그냥. 젖는 게 낫겠다. 으악! 으악! 내가 소를 키우는지, 개를 키우는지 내가 소를 키우는지, 개를 키우는지 개를 키우는지, 개를 키우는지